안녕하세요. 메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WD-40 묵은 먼지와 녹을 시원하게 날려버려요. 핏 비밀 레시피를 아는 단 한 사람. 코카콜라를 비밀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레시피가 스위스 비밀 금고에 담겨있다고 했나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면 펩시콜라가 이길 수가 있는데 지금 WD-40도 비밀 레시피를 단 한 사람만 안다고 합니다. 이거 과연 누가 알고 있을까요? 지금 재미있는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봇캅의 미니죠? 로봇캅들이 서로를 녹을 지워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있어요. 여기 앨런 머스크가 원하는 로봇이 이거 아닌가요? 맞죠? 앨런 머스크가 스타워즈의 금색 로봇이랑 은색 깡통 로봇 있잖아요. 그런데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지금 이 모델로 만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하고 로봇캅.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마블 시리즈가 인기가 있기 때문에 로봇캅이랑 스타워즈를 기억하시는 분은 조금 사신 분인데 어쨌든 로봇캅이 뽀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뽀뽀를 하고 있을까?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WD-40 스프레이다. 여기에 지금 스트로우 빨대가 이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거든요. 뒤로 가면 나옵니다. 어쨌든 약간 금속 로봇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뭔가 WD-40 금속에 방청이나 윤활에 관련된 것.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이 자기 머리에다가 자기 손인지 누구 손인지 모르겠는데 프랑켄슈타인이 자기 머리에 박힌 나사에다가 WD-40을 뿌리고 있어요. 이거는 손잡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아까 그 빨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더 세밀한 부분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멀리서 뿌리는 거고 어쨌든 그 입구의 어떤 용기의 부분이 틀리지 그 WD-40의 재료는 똑같고요. 어쨌든 프랑켄슈타인도 WD-40을 원한다. 그리고 이거는 자유의 여신상도 이제 성화가 아니라 여기 보면 약간 불꽃 모양으로 돼 있죠. WD-40을 들었다. 왜냐하면 WD-40을 뿌리면 제 색깔을 찾게 됩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그래서 WD-40의 어떤 이런 기능성을 나타내는 이거는 실제 어떻게 사용되나 해야죠. 우리 이 빨대 달린 거를 가장 많이 쓸 거예요. 특히 컴퓨터 정말 관리 많이 하시는 분들 얼마 전까지 비트코인 채굴이 조금 됐죠. 비트코인 채굴이 되게 유행했잖아요. 강남에 엄청나게 큰 사무실 차려 놓고 컴퓨터를 몇 대를 돌리는데 하루 종일 하는 일이 WD-40을 가지고 뿌리는 거더라고요. 그거를 그게 발열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먼지가 쌓이면 안 되니까 계속 그걸 서버에다 뿌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컴퓨터 부품이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WD-40은 전자제품, 이런 데 쓰임새가 많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녹 같은 거. 여기 농기구에 정말 엄청나게 쌓여있는 이 녹들. 이 녹들을 제거하는데 이거는 사실 빨대를 이거를 굳이 빨대를 여기다가 놓고 여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농기구나 이런 것들은 이런 손잡이형 우려 뿌려도 되고 여기 빨대가 있군요. 빨대를 근데 이용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빨대를 접으면 여기서 분사가 됩니다. 근데 아까 전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들어가서 사이사이에 틈새를 다 닦아야 되기 때문에 빨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게 이용해봤는데 이게 빨대를 접고 이거 쏘다가 여기 손에 이렇게 쏘면 빨대가 좋은 게 앞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손에 묻더라고요. 싫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저는. 항상 빨대를 이용했었는데 빨대를 이용하거나 안 하거나는 때에 따라 틀리다. 이것도 많이 쓰죠. 여기 자전거 좀만 관리 잘못하면 여기 엄청 삐걱거리고 그렇죠? 브레이크 밟는데 막 끼익 하잖아요. 거기다가 W40을 아주 그냥 도포를 슴뻑 해주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기서도 빨대를 이용하고 있죠. 빨대의 가장 유용한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이 수도꼭지에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시는 분 많은데 정말 여기를 막 정말 여기는 지금 여기도 들어오는데 여기를 정말 광나게 닦았는데 여기 안에를 보고 경악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 많이 있어요. 여기 이 수도꼭지에 이 안에 여기 녹이 진짜 경악할 만한 수준이고 막 엄청나게 후루룩 떨어져요. 검은색이. 그래서 이거를 빨대를 구부려가지고 여기다 넣는 다음에 여기 안에 그 관을 씻어버리는 그래서 이 빨대를 발명한 거에 굉장히 유용도가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다. 지금 뒤에 보면 빨대를 발명한 게 굉장히 큰 업적으로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W40이. 그래서 저렇게 활용하는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이제 W40을 활용을 하시기 바라. 왜냐하면 W40의 라인업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거 정말 W40이 이런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거 벌레도 죽여요. 이 분사력이 너무 세가지고 바퀴벌레 같은 거 무서워하시는 분 계시죠? 나타나면 큰일 나는 분. 여자분들 멀리서 당근해서 사람 부르지 말고 이거 뿌리세요. 이거 죽어요. 그런데 이런 걸로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W40이 궁금하지 않나요? 40이 왜 붙었을까? 이게 지금 W40에 옛날에 정말 무슨 박물관 하나 있을 법한 이 옛날에 초기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디자인적으로는 당연히 투박하고 지금 많이 쓰는 파란색, 빨간색 그리고 빨대 이런 게 아예 없죠. 이게 여기서 진화된 건데 이거를 이제 만드는데 40번. 정말 이게 무슨 마케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39번이었는지 41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0번째 그 레시피를 성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40번의 시도를 통해가지고 자기의 공식을 여기다 실현했어요. 무슨 공식이냐면 이게 원래 로켓 화학 회사였습니다. 로켓. 로켓 화학 회사의 직원이 딱 3명이었는데 이 로켓을 쏘아 올릴 때 그 녹이 쓰면 정말 치명적인 저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방지 용매랑 탈지제 라인을 만드는 데 착수를 했는데 40번의 시도를 통해서 여기 물 교환 공식을 작동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샌디에이고에서 요즘에 김하성 선수 잘하죠. 샌디에이고에 있는 작은 연구소에서 시작해가지고 샌디에이고에서 그 사업도 시작을 했어요. 연구소가 샌디에이고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아까 전에 53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공장 연구소이고요. 여기서 이제 40번 만에 이것을 개발을 해내가지고 레시피를 엄청 연구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가족들이 지금 이 사업을 성공을 해서 지금 이렇게 쭉 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빨대까지 생기고요. 이렇게 돼서 이 WD사공인 WD가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물 교환 공식이라고 한 거예요. 물 교환 공식을 실험을 40번째 했는데 거기서 딱 맞는 레시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 4이 해가지고 WD사공이 됐습니다. 이게 저기 개발한 화학자의 이 책인지 모르겠으나 그 개발한 화학자의 책에 나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이고 이 항공우주 계약업체인 컨베어 아틀라스 미사일 여기에 탑재되는 그 미사일과 로켓의 피부의 녹과 부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가정하고 일반 저기에 쓰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성능이 너무 좋으니까 이 직원들이 여기 그 직원들은 안 나왔겠죠. 직원들이 점심때 도시락을 먹다가 도시락에다가 몰래 그 제품 캔을 몇 개 빼가지고 공장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켓 케미컬 컴퍼니의 설립자이자 논 라슨이라는 사람이 WD사공을 에어로즐 캔에 넣습니다. 에어로즐 캔에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시제품을 너무 좋으니까 빼와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지금 가정용 제품의 시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로켓이나 항공 분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거라면 뭐 자전거나 농기구에 녹과 부식도 제거하겠네. 똑같이 금속이니까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빼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세상에 퍼지게 된 겁니다. 1953년이면 한 50 몇 년인가 7, 80년 됐나요? 한 20년 더 있으면 100년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WD사공이 이렇게 탄생했고요. 이제 우리가 늘 아는 그 저기가 됐죠. 제품이 됐죠.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한 6가지의 자신들이 내세우는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정확한 성분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데 이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절대 말하지 않겠죠. 왜냐면 아까 전에 40번만에 이걸 성공했잖아요. 워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그래서 물교환 공식을 40번만에 성공해서 최적의 레시피를 알아냈는데 아까 그 직원들이 도시락 캔에 넣어서 빼갔다고 했잖아요. 그 직원도 그걸 빼갔지만 그거의 레시피는 몰라요. 그거를 알았다면 이미 그 아류 회사를 다 만들어버렸겠죠. 그래서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특허 신청도 안 했다. 이게 특허를 신청하게 되면 특허 심판원이나 관련된 그 사람이 알 수가 있잖아요. 아예 특허도 신청을 안 했어요. 이게 몰라요. WD사공을 베낄 수가 없다. 베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극비 공식에 있다. 코카콜라처럼 스위스 비밀공급 금호에 안 넣었지만 딱 한 명. 혼자서 아무 말 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이상의 다른 국가에서 600명이 넘는 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6개국이라고 했죠. 아까 샌디에이고 로켓 공장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샌디에이고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이제는 중국까지 상하이까지 진출해서 지금 런던 부에노아이레스 시드니 모스크바 다 포함해서 176개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사실 더 쓰지 않을까요? 공식적으로만 이렇게 됐지.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2천 개 이상의 문서화된 용도를 가지고 있다. 아까 전에 우리가 그냥 딱 생각나는 건 그런 거잖아요. 자전거에 뭐 하고 방문에 컴퓨터 용품에 근데 그거를 정말 세부적으로 하면 무려 2천 개의 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2천 개의 용도를 다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2천 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WD 사고 한 원리 원 제품 가지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멀티 유즈죠. 그래서 자 다음에 특징을 보겠습니다. 분배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듯이 2천 개 이상의 문서화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유통망에 뿌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분배를 철물점에도 갈 수 있고 자동차점에도 갈 수 있고 식료품점에도 갈 수 있고 스포츠용품점 갈 수 있고 약품점 배관용품점 62개의 다양한 무역 채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점이죠. 하나의 섹터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분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다. 연결되는 얘기죠. 이거는 아주 좋은 소리네요. 올바른 일하기라고 해서 가치를 비즈니스 수행 방식의 모든 측면에서 통합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된 게 안전한 성분. 이거 좀 여기에 가장 민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WD 사고 뿌리면 약간 그 특유의 냄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입자가 되게 조금 해서 이거 호흡이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안전한 성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도 강조하고 있고요. 이렇게 특징들을 잡아놨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아까 전에 비밀 레시피는 한 명 말고 있다. 그거죠. 지금 실적이 매출 실적이 2023년 3분기 4 2024 1, 2 그 다음에 3분기가 이제 나오죠. 7월 11일 날 그래서 지금 145.80 밀리언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전 3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바로 직전 분기에 정말 살짝이죠. 거의 겹쳤죠. 어닝 쇼크라고 하기에는 어닝 쇼크답지 않은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매출액이 보면 거의 컨센서스가 거의 굴곡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WD사원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일상적으로 계속 소봉화되기 때문에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는 스타일입니다. 뭐 IT 기업의 어떤 진화나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는 기업이죠. 자 이익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쇼크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거의 딱 붙은 서프라이즈인데 저기 하나 전이랑 여기는 굉장히 큰 서프라이즈고 바로 전분 분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11일에 주당 1.39달러로 예상되어 있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5개 분기 중에서는 가장 높게 잡혀있는 상태죠. 7월 11일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313이거든요. 어쨌든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평균이잖아요. 313이니까 여기서 지금 41.95% 정도 상승을 해야 목표가에 도달합니다. 물론 의견이 하나이긴 하지만 굉장히 높게 잡혀있다. 의견이 하나이긴 하지만 매수니까 어쨌든 바이가 나오겠죠. 그렇죠? 모더레이트 바이로 나와있습니다. WD40 어떻게 저렇게 하나의 아이템으로 저 긴 세월을 버텼을까 하지만 하나의 킬러 아이템이 있으면 버팁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하나의 킬러 아이템만 있으면 사실 어정쩡한 거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이게 나요. 그렇죠? 어정쩡한 거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장사 하나도 안 되는 것보다 하나 갖고 잘 되는 게 낫죠. 지금 이 부분에서 갭 상승이 2014년도 초반이죠. 2024년도 들어서면서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쭉 하락 채널을 타고 내려와서 이때 벌어놨던 갭을 일단 다 메웠죠. 지금 메워버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 채널이 지금 2014년도 거의 1월달 2월달부터 계속됐기 때문에 지금 6개월째 하락 채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락 채널을 벗기고 올라가야죠. 그리고 지금 이동 평균선들도 지금 많이 깔려있는 상태죠. 그렇게 해서 이 보라색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이 1차 목표인 것 같습니다. 주봉, 올봉으로 볼까요? 주봉, 올봉으로 보면 정말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예를 들어 처치 앤 드와이트라는 종목 있잖아요. 우리 생활용품 판매사. 그 집에서 쓰는 베이킹 소다 유명하잖아요. 아멘하모. 그거 계속 팔아서 왜냐하면 주부들이 계속 청소를 하니까 약간 이거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이건 주부들보다는 약간 남자들이 많이 쓰는 건데 계속 소모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이 2023년도에 이게 항상 미국은 여기 50주 이동 평균선을 굉장히 중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게 진짜 신기할 만큼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50주 이동 평균선이 의미가 너무나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이게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여기 부딪힌 게 만약에 이 선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디서 부딪혔나 했는데 50주 이동 평균선 딱 넣으니까 아니 이거 맞춰서 그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렇죠? 봐봐요. 다 이렇잖아요. 거기다 50주 이동 평균선 여기 뚫고 나니까 지지선이 됐잖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또 지지가 됐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확률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거죠. 50주 이동 평균선 기점으로 하락이냐 상승이냐가 주봉에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죠. 2024년도 초여름에 들었으면서 50주 이동 평균선 위로 탔어요. 그래서 상승세를 기록하다가 여기죠. 바로 여기 여기서 지금 50주 이동 평균선 깨져가지고 약간 하락세가 된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50주 이동 평균선 기점으로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세다가 위에 있을 때는 상승세였잖아요. 지금 살짝 깨고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가면 50주 이동 평균선이 저항이 돼 있겠죠. 지금은 얘가 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뚫어내서 다시 지지편으로 만드는 게 목표죠. 그럼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아이템 얘기한 대로 상승했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했어요. 계속 2012년부터 자료잖아요. 2012년부터 2024년이면 12년인데 여기 최근에 와서 굴곡이 있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기 밑에서 지금 쭉 그냥 등산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50개월이겠죠. 월봉이니까. 아까 50주 이동 평균선 깨졌는데 여기 또 50입니다. 신기하죠. 50주 50개월 이 선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보면 그냥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죠. 다 이래요. 50개월선 이동 평균선 위에 올 때는 계속 거기 지지를 받았죠. 여기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요만큼의 차이로 여기 올라갔다는 게 여기에 지지를 받은 거죠. 여기 밑골이 달고 쭉 올렸던 이 달에 2020년도 초반 달이 있죠. 이건 월봉이니까 한 달의 움직임이 하나의 봉이잖아요. 여기서 지지를 받았잖아요. 신기하게. 그다음에 여기 여기서 강하게 무너지니까 어때요? 이게 의미가 없나요? 50개월 이동 평균선 시차도 없이 격차도 없이 저항을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 저항 받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니까 저기죠.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50개월 이동 평균선 지금 세 달째 지지받고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여기 밑골이는 월에 제일 적가고 여기 몸통의 이 밑부분이 지금 시작가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은 시작가고 이 지금 은봉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종가잖아요. 월에 종가. 그런데 어쨌든 몸통은 지금 다 50개월 이동 평균선 위에 올려놨죠. 어떻게든 어떻게든지 올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50개월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워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기술적인 어떤 지지를 보고 수급이 들어오면 여기서 반등이 일어나서 그림이 이렇게 돼요. 한 번, 두 번. 이게 지금 원 이게 원바닥이 되죠. 그럼 여기서 나오면 투바닥이 되겠죠. 이게 원바닥이니까 투바닥. 그렇죠. 부위가 두 개. 짝꿍뎅이. 월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면 굉장히 큰 대세상승이죠. 일봉에서 이런 모습은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쌍바닥이 나왔다가 쌍봉이 나오고 계속 일봉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월봉의 주봉, 월봉의 장기, 중장기 흐름에서 이런 큰 흐름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원바닥이죠. 그다음에 여기서 투바닥이 나온 다음에 쓰리 바닥 찍고 여기서 완전히 올라 버리잖아요. 이런 모습이 이렇게 출렁이면서 이걸 만든다고요. 파도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2021년도와 2022년도 사이에 이 최고점인 350달러. 여기를 향해서 상승 N자를 만들려는 그림. 이런 것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WD40.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쓰기 때문에 친근한 기업이에요. 그런데 친근한 기업은 오히려 손이 안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같이 시대를 어떤 화두를 던지는 그런 기업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치앤드와이트나 WD40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번의 도전만에 저 레시피를 만든 이 기업의 어떤 찬사를 보내면서 한 줄 매두평을 하겠습니다. 40번의 도전. 꿈은 이루어진다. 형태의 도전. 아멘